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윤석열 측에선 어떻게 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죽하면 윤석열 임명장 들고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이렇게 민주당 사람들한테 임명장이 간 겁니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쯤 되면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여기저기 특부 임명장 남발해서 많은 논란에 휩싸였는데 심지어 박재호 의원한테까지 보낸 게 탈로 나서 이렇게 뼈를 맞기도 했습니다. 바지 후보를 세워놓고 이젠 제 이름까지 필요한가 봅니다. 라면서 윤석열 후보가 되면 또 한 당이 득세한다는 거죠. 민주당에선 최근 윤석열과 권영세 씨를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방금 전에는 김건희 즉각 소환 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행동하는 거 칭찬하고 이럴 때 힘을 많이 보태야 된다 생각하고요. 이런 윤석열과 김건희와 윤석열 장모의 거짓말이 계속 탈로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 잠잠한 거에 대해서 언론은 과연 공정한 것인가? 이런 비판의 기사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기울어져도 한참 기울어진 게 현실이죠. 게다가 최근 광주 목회자 300명이 윤석열 지지 선언을 했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국민의힘의 명백한 가짜뉴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 목회자와 기독교 단체 이름 등을 도용당했다는 건데요. 야 진짜 하다하다 별짓을 다 하는군요. 그래서 이걸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겁니다. 저런 뻔뻔한 윤석열 씨가 최근 문재인 정부에 실언을 해서 친문 지지층이 결집한다는 소식을 우상호 의원도 오늘 방송을 통해 전했고요. 이런 와중에 이준석 대표는 또 정신 못 차리고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준석은 당대표인지 아니면 사이버레카인지 정신 차리라고 저렇게 비판의 글을 남겼고요. 저도 이걸 보면서 윤석열 망언으로 흩어져 있던 친문 지지자들이 빠르게 결집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마삼중 본인이 부랴부랴 급발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나저나 이준석 대표에게 묻고 싶은데요. 아직도 팬코 보세요. 아 펜보 그만하시고 당내부터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민희 미디어특보 단장은 이준석 대표를 향해 앞으로는 중국 혐오 조장 중국의 뒤로는 몰래 사과했다면서 저렇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준석 대표의 뼈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추가 의견을 남겼는데요. 최근 이준석 대표는 이수정 씨를 몰래 불러오더니 젠더 교육시킨 게 드러나서 많은 이대남들이 뒤통수 맞았다고 난리나기도 했습니다. 대표랑 후보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했던 이대남들이 뒤통수 제대로 맞았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도 제가 2주 전쯤에 영상을 통해 전해드린 바 있죠. 이용수 할머니가 여가부 없으면 우린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준석 대표는 입장 변화 없다 이건 공약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많은 비판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여성부가 없었으면 우린 죽었다 이러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건데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여성과 인권부처를 강화하려고 해서 여가부 형태가 아니라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 뒤로 이수정 교수를 다시 불러오고 여가부 형태가 아니라도 강화한다는 건 지금 눈앞에 있는 여가부만 없애고 다른 방안으로 이걸 그대로 옮긴다는 거나 마찬가지 얘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오죽하면 한국일보에서는 혐오 정치의 방조자들이라는 칼럼까지 나왔네요. 반패미 반중으로 집권하는 게 과연 옳냐? 선동의 정치를 못 걸은 야당과 주변인들에 대한 따끔한 지적입니다. 최근 뻑코만행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혐오 막말 그리고 거기에 탑승한 이준석 대표 같은 정치인들에 대한 반감이 더더욱 커져가고 있는데요. 청원이 16만 7천명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20만 돌파할 수 있도록 계속 소식 알릴 예정이고요. 오죽하면 해외에서도 뻑가에 대해서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책감도 가지지 않고 가면 뒤에 숨어서 120만 명가량의 사람들한테 혐오 막말을 쏟아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아무 일 없는 듯이 살아가는 법과 그는 악마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망신일까요? 그래서 혓바닥 살인마라고 말씀드렸듯이 해외인들도 이건 살인 아닌가? 거기에 낄낄대던 구독자들도 마찬가지로 모두 살인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소식 전할 예정이고요. 반면 세대포용론을 주장하는 이재명 후보는 방금 전 소확행 69번째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청소년들은 만 6세 미만 영유아나 성인과 달리 3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는데 이걸 보다 더 꼼꼼히 챙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 건강검진 주기를 성인과 같이 2년의 1회로 바꾸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생애 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편입하고 전생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세대포위론 따위를 주장하는 누구와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도 최근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전쟁은 장난도 게임도 아니라는 거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대통령의 제1의 의무인데 계속 저렇게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윤석열 후보의 만행을 지적한 겁니다.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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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